베리뻔탈 같다. 뭘 팔지? 종잡을 수 없는데요? 뭘 어떤 종류의. 저거 수원 넣어야지. 설마 설마. 계속 사진만 찍고 있어 지금 광민 씨. 아까 그네부터 해가지고. 왜 왜. 오 멋있다. 특이하다. 진짜 예쁘다. 신들이 같이 먹을 것 같아. 제니스 마지션아? 제니스 마지션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뭐야 진짜요? 음식이 손님을 골라? 손님을 걸린다고? 통역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설마. 헬레나가 추천하는 우분 맛집은 웨일즈 신화 속 현자이며 예언가인 멀린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따온 이 식당은. 멀린. 아 멋있다.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카드를 뽑고. 타로 카드. 타로. 카드에 적힌 메뉴 코드로 코스 요리가 나오는 이색적인 식당입니다. 아 음식이 골라지면 제일 비싼 게 나오겠네. 무조건 무조건. 메뉴도 궁금하지만 저희 커플들의 타로 궁합도 궁금해지는데요. 아 타로 정도 봐줘? 재밌겠네. 재밌네. 너무 재밌겠다. 내 뭐야. 이 우리는 jabung을 가지 komma. 이 자세한, 상태로, 과연. 과연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. 이게 무슨 장면의 사안과 타로? 나이 오늘이 그런 장면을 проработ시지? 나는 내가 내 감사를 할 것 같아요. I'm really hungry. 저기 배고프 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궁금하다 어떤 자기 표현. 마음 없어. 이제 해석을 해주겠죠. 와 재밌겠다. 뭐야? 이 식당은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의 퓨전 레스토랑인데요. 다양한 음식 중 저희를 선택한 음식이 뭔지 궁금합니다. 그래서 메뉴는요. 어 나오나요 나오나요. 테레마의 과거는 만두였다. 만두. 아 에피타이저 과거구나. 오 진심이네. 감사합니다. 정말. 행복하다 행복하다. 이런 거 재밌어. 기쁘? 궁금하다 이거. 과연. 와 른당이야. 른당? 아 른당 맛있죠? 시엔에에서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 2위에 뽑혔다는 른당을 대박이도 볼렁렁한 힘이 이야 진짜 아이디어 짱이다 자기 시장에 당합니다 하하하하하 우리 메뉴는 참치 타르타르라고 합니다 참치 타르타르 참치 타르타르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자몽이 올라서 상큼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프레젠트 프로젠트는 뭐죠? 프레젠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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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이 골맹이 같아요 오 좋은데? 스테이크 예스 좋은데? 그래 이거야 굽기가 바싹 구워져도 아 예스 아니 하하하하하 프레젠트에 대한 메세지를 말해 예스 프레젠트에 대한 메세지를 말해 프레젠트에 대한 메세지를 말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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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크 맛있겠다 아 크게냐 아유 먹고 싶어 지금 오 완벽 파스타 오빠 좋아하는 파스타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 나왔어 파스타 뭔가 잘 매칭 매칭 한 거 같아 음 만족하셨어 음 현재 음 맛있다 아 먹어보고 싶다 너는 라이킷? 테이크 예스 파스타가 오 미래 디저트는요? 핸드의 피우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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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빵이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완전 낭만적이에요 네 왜왜왜왜 아 맛있다 이거 이쁜 부분다 맛있지 오오 무스케이 꽃 모양이나 이쁘네 아이스크림이 네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은 엄청 맛있어요 특히 저는 스테이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가격은 이게 한 접시랑 한 접시랑 한 5만 5천 원 아 세네 당연히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메인이 가격이 다르긴 하죠?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만 5천 원 대면 뭔가 파스타가 나오면 기분 안 좋을 거 같은데? 스테이크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아 타르크를 잘 뽑으셨어요 그니까 오늘의 운명이에요 왜 왜 왜 에잉?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에잉? 아이야 빨리 많이 찍어 계속 사진만 찍고 있어 지금 광민씨 아까 국내부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너무 잘 찍으신다 진짜 사진 많이 찍고 있겠다 이거 열심히 찍었어? 아 끝났다 아 끝났다